또 먹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거 있어요 파이브 어데이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가지를 하루에 다 먹어라 다섯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요 채소하고 과일 다섯 가지 색깔을 먹어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색깔별로 있는 채소와 과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 가지고 그 저기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요 해독하고 비타민C 공급이 좋아요 그런데 노란색은 비타민C 공급이 좋아요. 비타민A가 많고 단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영양소의 구성과 효능이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색깔별로 다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잘 챙겨 먹어줘야지만 피부가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죠 채소가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맛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영씨 나만 봐도 초식동물은 아니고 육식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나이를 조금 역행하는 채소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케일 이거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케일은요 비타민A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케일 같은 것들을 자꾸 드시게 되면 가시광선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해서 빛에 예민한 피부 같은 것들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먹었던 대표적인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케일 자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금치 시금치는 저는 김밥 먹을 때 무조건 빼고 먹습니다 그래요? 시금치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제 뽀빠이 그렇지 그렇지 뽀빠이죠 시금치 하면 근데 이게 시금치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요 스킨푸드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영양성분을 보면 일단은 식이섬유와 비타민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중에서 비타민A도 많고 또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